첫 번째, 이곳이 도착한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에 만나요! 이리 봐봐! 이리 봐봐! 아하하하! 이리 봐봐!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로아야, 우리 어디 가지? 우리 어디 가죠? 어디 몰라요? 카페? 로아 표정 왜 가죠? 로아 이쁜 사진 많이 찍어줄려고 하죠 요즘에 로아 아빠가 로아 사진 예쁘게 찍어주는 거에 맞들였어요 인스타도 개설을 했어요 인스타에 로아 사진을 업로드하려고 기록하려고? 아빠가 찍어준 사진? 나의 브러쉬로 이리 와 나도 화이팅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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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ag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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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지발가락 나왔는데요? 안녕. 안녕하고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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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 야옹티같아? 아니, 레옹 ?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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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êter 진짜 너무 이쁘다 꼬마곤 헤헤헤헤 너무 이쁘다 예뻐요 지금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고 있어요. 누구야? 로아도 같이 볼래? 자, 나와봐. 좋아. 아빠가 오늘 로아 사진 이쁘게 찍어줬지? 네, 몇 개 골라가지고 아빠가 올리려고. 방에 꽂네. 터치가 안되잖아. 로아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오빠가 예쁘게 올려준대. 10장씩 올라가. 초보 인스타그램이라 안 몰라. 사진 올린 적 없지? 사진? 응. 한번도 없지. 계정만 있지, 원래. 원래는 그랬지.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본대요. 아빠, 핸드폰 줘. 아빠 주세요. 아빠 주자. 얼른. 아빠가 주세요 하네? 맞아, 그거 로아 사진이야. 어, 아빠가 주세요 하고 있어. 곰. 어. 곰. 아까 곰돌이 옷 입었지? 얼른 가자. 아빠한테 갖다 주세요. 얼른. 아빠 거예요. 아빠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떤 사진이 맘에 들어? 눌러봐. 어, 이거 도둑질 하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가 이거 올려줄게. 도둑질 하는 거 올려줄게. 으, nasıl 올려줄게? 아니. 나 아가 만질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손 들고 하고 있어. 하하하하. 그러고, 잠깐만. 아빠가 올린 거 보여줄게. 로아야 아빠가 업로드했어 오 우리 로아 어디갔어 우리 로아가 아빠 고른 사진이지? 우리 메인이야? 도둑질하는 사진 보면서 도둑질하네? 어디갔어? 로아야 갖고와 이제 로아가 고른 사진 보는거야? 부끄러워